한국가 좀 많았네 미애야 유산물 좀 먹어야지 유산물 좀 먹어야지 베스트 달러는 유산물 좀 먹어야겠네 베스트 달러는 유산물 좀 먹어야겠네 어 슬리머독스 날씬하게 다이어트 다이어트 운영 똑같은 20만원 2달분 2달분 1달분 10만원 2달분 최소한 3달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효과가 이모는 얼굴에 처럼 생기지 말라고 얼굴 먹는다 꼴라겐 모른다 뭐 생각? 뱃살 빼는거? 생각 오래하면 안돼 고생하니까 자기한테 고생하니까 나한테도 투자해 알았지? 남는게 건강이야 슬리머독스 이번달에 필요해야돼 푸려놓은걸 고생하게 다이어트 좋아 요기 고생하게 그저 소금 고생하게 알 Simon 고생하니까 꾸밀 화장품 같은 것도 해라 화장품 해라 우리 화장품 샘플 좀 줘볼까? 써볼래? 샘플 줄까? 완전 좋아요 이게 무거워요 샘플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좋아요 여기 언니도 해라 같은 바다 이 가방도 주고 아니 저 가방 가방 해라 보다 언니 해라 보다 그거 좋아 이거 사라졌어 여기 바다 조금 되어있는거죠? 이게 뭐냐? 다 같은 종류야?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요 이거 형님 이거는 수분이고 이거는 하나 살려줘 다 달라? 이거는 3개씩 줘야 돼 이거 이모가 이거 곱고기 넣어먹었어 이거까지 생각 많이 해봐야돼 아니야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쉽게 짧게 해 빨리 빨리 이거 돼줄까? 이거까지 생각 많이 해봐야돼 고춧가루 육회를 만들어야 해요 건강식품 오히려 건강식품 오직 피자메 그리우르 메타로리 배속에 독소비를 다 깨지는거에요 그 다음에 탈수 그 다음에 오메가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거에요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자 감자에 관한 효과도 있고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 말고 종합 비타민 말고 멀티팩 먹으면 돼요 멀티팩은 뒤에 달콤치 같은 거 갈라지는데 멀티팩 먹으면 안가거든요 비타민 말고 나는 이벤트 갈라준다 밀키턩 두개 달라고 먹어야 돼 비타민은 시일 이곳 비타민은 시일 이곳 두개 달라고 하면 11일이 너무 싸네 비타민은 다 뒤꿈치 갈라진다니까 종합 비타민부터 먹어봐 저희도 팔꿈치 가끔은 없네 카드 풀고 이모처럼 카드 이모처럼 물이 닦아? 응? 카드 이모처럼 물이 닦아? 얼굴 빠지면 좀 얼굴 빠지면 천천히 누르네 다소푸려 돈이 없어요 미처에가 안 돼요 어 잘 풀면